한편 위기에 빠진 동읍삼촌은? 영광은 어디 있는지 알아요? 네 동읍 나와! 어? 동읍 나와! 어? 아니 응가, 응가 여기서 해? 지금 응가 하고 있어? 응 알았어, 다 해 그러면 응, 다 했어 다 했어요? 응 아이고 아이고, 응가 많이 됐다 이거 어떻게 치우네? 이거 못 떠버려 아, 모든 게 난관이네 엉덩이에 묻어, 엉덩이에 묻은 거 닦자? 엉덩이에 묻은 거 닦자 엉덩이에 묻은 거 닦자 아, 처음이야 태어나로 처음이야 진짜 나 뭔가 닦아주는 거 처음이라고 이리 와 이거 어떻게 닦는 거야 나도Hayiko 아 milli 아 이후 알잖아 아, 이제 무릎이 무릎이... 어? 대박이다 왔어?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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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야 나야 내가 뭐 해요? 엄마 나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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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왜 또 안 나와 이거 이거 어떻게 틀어 이거 어떻게 틀어 미치겠다 자 만져봐요 뜨거워요 안 뜨거워요 이제 해도 돼요 자 만져봐 이거 수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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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기 나가서 우리 기저귀 가자 대박으로 나가자 남감, 남감, 남감 옷, 옷. 내 양말, 옷. 오 기저귀. 수아야 대박이다. 우리 기저귀 한 번씩 가자. 이리 오세요. 수아도 이리 오세요. 이리 오세요. 기저귀 기저귀. 필요해. 피저기! 여기 앞이야! 어, 옷이야. 아, 회사 Liberal Club. 아, 여기 앞이다. 우리 할머니. 그쪽cut. 그거 입을 거야? 이게 맞나? 좋다. 몇 크니까. 됐다, 잘했다. 혼자et 많을라구에 얘가 아빠어야 남 crochet 전에 대박이다 읽어달라고? 저기 삼촌한테 읽어달라고 저기 삼촌한테 읽어달라고 저기 삼촌한테 읽어달라고 이리로 오세요 이리로 오세요 다마귀도 기저귀 한번 갈자 오케이? 좋아요 오자 조다 조다 대박이 대박이 쉬했나 봐 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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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쉬어 주스 인생 이거 봐 시했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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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씻을게요 이렇게 씻어야지 다 씻었어 다 씻었어 다 씻었어 다 씻었어 안 돼 여기 누워 여기 누워 이거 한번만 입어 누워 가워 가워 응 아 흥분 해줘야 돼? 응 응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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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빼지마 다리 빼지마 빼지마 다리 빼지마 다리 빼지마 다리 빼지마 다리 빼지마 아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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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입었다 잘했다 잘했다 설아도 내려오자 네? 설아 옷 갈아입을 거야? 네? 저거 입고 싶어요? 네 그럼 갈아입을까요 지금? 설아 옷 갈아입고 양말 신고 밖에 나갈까? 밖에 나갈까? 성격 저번에 운가 저번에 운가 저번에 운가 저번에 운가 ㅋㅋㅋㅋㅋ 좋음 이거 할 수도 있지 아, 뭐 이렇게 맘에 들리는 게 하나도 없네. 아이, 시원해. 아이, 기원해. 기저귀 다시 입자. 우와, 기저귀 다시 입자. 처음에 약간 남의 응가를 제 손에 다 묻혀가며 그래도 이제 어떻게 꼼꼼히 좀 씻겨주려고. 제가 만약에 응가를 했는데 누군가 저를 물티슈로 닦아주면 전 되게 싫을 것 같거든요.